아! 깜짝이야! 거기였냐? 아 이게 맞냐? 알았어 너도 해줄게 비행기 그때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그렇지? 어 시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챗 끝까지 해볼게요 안 될 것 같긴 하거든? 그러면 치킨 말고 돌잡이 5킬 어때요? 돌잡이 5킬 아 아파 8시가 데뷔 시작 20분밖에 안 돼서 옆에 오토바이 있어서 괜찮아 고고고 차를 타는 게 낫겠지? 아 너도 차를 탈 거야? 아하 이건 예상 못 했는걸 감사합니다 오는데? 아 망한다 망 아 돌잡이지? 아 맞다 돌잡이지? 아! 아 돌잡이인데 아 쟤 때문에 생각 없이 했다 나 이거야? 총? 무슨 펑크야? 이걸 어떻게 오키를 해? 아 담아 다 묻는 거 야버린다 힘들어 그렇게 열심히 묻으면 안 돼 아 저기 다 묻는 거 봐 나 진짜 5킬 한다 진짜 어? 있다 일단은 1킬이 보이는 것만 어? 시체다 켈러가 안 뜨지 않았어 어? 저기 있는데 사람 어떻게 잡지? 아하 이거지 이거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와 얘가 다 잡았나봐 이거지 빵댕이? 아 아 내 어렸잖아 아길 수 있다고 펌프에 죽으면 어떤 느낌일까? 아하하하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4,500개 감사합니다 4,500개까지 4킬 나가다 4킬 제일 좋은 게 차 지나가면 꽝 나가가지고 내리기 한 다음에 막 죽이는 건데 그게 좀 유용 부담이 있어가지고 파츠 초크 같은 걸 했었으면 좋겠다 들은 게 맞네 와 나 뭐 들어가지고 뒤돌아본 건데 저건 사람 있다 와 내가 들은 게 맞다 펌프 하이딩 아 하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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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! 아! 아프지? 아! 다행이다! 나이스! 너 어떤 총알이 없냐 왜? 어디야! 어디야! 도망쳐! 남은 시간 12분 할 수 있다! 가능성이 보였어! 아빠 차 간다! 앞에 차에 빵빵간것도 있었는데? 이미 다리가 있어! 저기 가서 같이 싸우자! 나도 껴줘오! 어딘데? 이리 와 또 있어 앞으로 8분 시간 넉넉함 방금 SR 잡으러 가자 펌프 라이빙 아 깜짝이야 거기 왔냐 아 이게 맞냐 1킬 남았다 된다니까 뚝배기 멀쩡해 아 괜찮다 아 수타인줄 맞다 왔다 어 어떡해 어디 가도 있어 아 어깨를 타 아 어깨를 타 다 있어 다 있어 4500개 아 이거 뭐야 수류탄인가 봐 도망쳐 와 이거 깰지 몰랐는데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나 방금 피가 없어가지고 아 죽겠다 싶었는데 뭔가 펌프라서 이긴 거 같은데 이거 방 바로 시작한다 그랬거든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얘.. 얘만 정리하고 가야겠다 어디서 쏘는 거야 아 여기 있네 에이지 화요일 뿐 월남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낚시방송으로 바꿔라 삥 수단을 까는 거 같아 수단을 까는 것 같아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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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원래 이렇게 죽는 게 많은데 라이스 뭐 걸기만 하면 이래 으하하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